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신덕입니다 오늘 한번 어 그래도 힘이 괜찮았던 종목들 한번 볼게요 바닷고가에서 올라온 종목들 우선 하늘산조 부터 볼게요 요게 방산조 인데 어 회사를 보면 기업계요 한번 볼게요 우선 대조주 지분도 31% 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사주도 있고 이게 방산주의 방산주 뭐 탄두 중자음비 뭐 이런거 만든 회사인데 방사업체 방사업체 뭐 매출액도 괜찮고 어 흑자 에요 조금 영업이 나고 있고 부채 100% 유벌 600% 그래서 뭐 망할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박스권을 돌파 했죠 지수는 하락했는데 얘는 양봉을 세우고 박스권 돌파 했어요 그러면 박스권 돌파는 세력뿐이 못하죠 그래서 요런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지수가 좋으면 뭐 횡보할 수도 있고 지수가 안 좋으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방산주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원래 빅택이 대장 이었는데 스피트에 무거워서 그런가 얘가 어 가장 힘이 좋더라구요 방산주 중에서 두번째 도와 엔진이 형 볼건데 지금 뭔가 세력이 붙어있죠 요 노란색 노란색으로 뭐 지금 세력이 붙어있고 지금 여기 매물을 지금 소화하는데도 양봉을 띄었어요 그러면 힘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매물 소화는 세력뿐이 못해요 요것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닷구가 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100% 정도 올랐는데 100% 정도면 거의 안 오른거죠 그래서 보면 도화 엔지니어링 회사가 괜찮아요 영업이익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유보를 엄청 많아요 망을 회사 아니고 부채율 75% 면 완전 저평가죠 저평가 저평가에 많이 안올랐어요 이런거 보면 좋을 것 같구요 서암기계공업 보면은 회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서암기계공업도 보면은 적자긴 한데 유보율도 많고 부채가 엄청 적어요 그리고 대주조 비율도 괜찮게 있는 것 같은데 엄청 많네요 괜찮게 있는 정도가 아니라 64% 엄청 많네요 뭐 이런거 뭐 공무에도 맞으면 어 지켜 주겠죠 대주주 형님들이 그래서 뭐 차트는 뭐 여기 세력이 보이고 지금 매물대 도전을 하는데 주가가 크게 안밀리는 거 보니까 누군가 어 체력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거래 양도 그렇고 거래 양 자체가 다르죠 개인이 할 수 없는 거래 안고 이런식으로 지금 매물대 를 소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이월드 뭐 동양 있는데 음 이월드 이런걸 받았고 가죠 지금 매물대 소화하는 것 같아요 거래 양 들어오고 있죠 이런 것도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인데 어 그렇게 간 세력은 아닌 것 같아요 이월드 이쪽 지금 매물을 열심히 소화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뭐 동양이 더 강한 세력이죠 지금 세력이 붙어있다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뜨네요 지금 여기는 여기 구간은 매물이 비어 있어요 요구가 그러면 여기 고점까지는 쉽게 갈 수 있어요 매물이 비어 있기 때문에 호가 공백으로 어 여기만 돌파 한다면 이렇게 돌파 한다면 한번 관심있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뭐 저점대비 100% 밖에 안올랐기 때문에 뭐 매집은 들어왔죠 여기 하면 동양은 한번 볼게요 요게 적자의 상가 학자의 상가 유보유로 얼마나 있나 5 괜찮네요 지분율이 3명이나 붙어 있네요 현대개발 유진 투자증권 뭐 붙어 있는데 우선 유보유로 볼게요 어 유보유로 600% 부채 얼마 없구요 근데 적자 내역제 이게 아 좀 아신대 적자 내요 이 무슨 회자냐면 어 시멘트 관련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테마 괜찮네요 건설 쪽이면 어 그래서 이것도 동양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적자 낫지만 뭐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구요 엘컴택 이란 종목인데 요게 금관련주 금관련주 금관련주인데 지금 거래형 없이 이렇게 지지되는 건 세력권이 못해요 거래형 없이 이렇게 주가가 횡보한다 이거 세력권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어 회사는 좀 회사가 좀 안좋아요 안되니까 주가가 바닥이 했죠 금관련주인데 뭐 지수가 빠지면 오르려고 뭐 준비하는 것 같아요 어 테마는 금을 엮여 있는데 뭐 led 하고 뭐 여러가지 하는 것 같아요 전자제품 하고 엘컴택 이것도 먼저 바닥인데 한 여기 여기까지 호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직접 반동 여기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13% 14% 되는 것 같아요 박스건 돌파 했으니까 한번 관심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신용이 걸려 있어요 근데 개인이 신용으로 살 것 같지 않고 세력이 샀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 금속 태양 금속 보면은 지금 뭔가 많이 떠 있죠 노란색이 지금 세력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모르겠는데 여기 정고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쪽 지금 여기서 소화하고 있는데 안 밀리죠 여기 거량이 터져 있기 때문에 여기 매물을 소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안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더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거 한번 지대인지 보고 한번 배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태양 금속 그리고 대명 소노 시즌 이런것도 대북주인데 괜찮거든요 바닥이라 바닥이고 지금 매물대로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공매도 맞아도 괜찮아요 음 여기 없죠 거래 양이 많이 안 터져 있죠 그럼 여기만 돌파하면 호가 공맥으로 날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명 소노 시즌 대북주구요 우선 그리고 고려 페인트 요거 보면은 요 매집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종목의 고려 시멘트는 고려 시멘트는 매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종목인데 지금 세력이 붙어있죠 해를 붙어 있고 거량도 음 굉장히 매집을 잘하는 것 같아요 문투기로 매집했죠 문퉁이로 나간 흔적은 없고 우선 주가도 그렇게 적당한 것 같아요 비싸지 않고 싸지도 않고 선 요기 여기까지 내려오면 땡큐인데 3,400원 정도 내려온 땡큐인데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준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준비를 오래 했어요 매집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젠 한번 돌파 시도하려는 것 같아요 윗꼬리 격 잡아먹으러 가고 있죠 그래서 윗꼬리를 잡아먹으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거 고려 시멘트 한번 관심을 보다가 빠지면 땡큐 하고 잡으면 되요 이런거는 매집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엘지 헬로 비전 이런거 완전 바닥에 세력도 보이고 괜찮죠 이건 다 매집이 매집 매집이고 만약에 돌파 관점으로 본다면 꼬리만 잡아먹어도 꽤 되요 꼬리만 잡아먹어도 12% 짧게 5% 6% 되죠 그런 요런거 한번 지지되는가 한번 보고 간식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만 돌파하면 호가 공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보 시켜서 매물 소화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매물이 비어 있어요 요구하는 매물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적은 돈으로도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뭐 나눠 캔텍 이것도 바닥이죠 지금 여기 매물 소화하는 것 같아요 나눠 캔텍 또 여기서 여기까지 소화 하면은 어 많이 없어요 매물이 매물이 없기 때문에 한 역이 도전할 수 여기 도전하고 뭐 이런식으로 도전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전자 어떤 까지 올라가도 한 37평 되는 것 같아요 요구원까지 올라간 가기 마이도 꽤 되는 것 같아요 한치 포상 한 번 정도 있죠 근데 매물이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좀 행보 하다 갈 수 있고 그냥 갈 수 있는데 한번 요 또 한번 가실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과 환경 꼬리가 많이 달려 있죠 지금 누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 노란색으로 누군가 개인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고 여기 보면은 여기 위 꼬리만 잡아먹어도 11% 되요 지금 여기 매물 한번 소화했기 때문에 여기 횡보시키다가 슈팅하면 되겠죠 자연과 환경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가지 엮여 있어요 뭐 대우기랑 엮여 있고 뭐 그리고 나머지는 뭐 sk 네트웍스 뭐 이런거 적산병 떴네요 적산병 뭔가 힘있게 올라오고 있죠 이런거는 뭐 관심있게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모두 이것도 바닷구간이기 때문에 저점대 48% 밖에 안올랐어요 여기 누군가 들어왔네요 들어와 있고 매물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또 매물 때에서 흔들리면서 거량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바닷구간에 있는 종목 한번 봤는데 한번 요런거 분압에서 들어가면 푸할 것 같아요 지금 공부한 종목들은 다 바닷구 이거든요 뭐 신고가 내고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뭐 그래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